춘투라는 말이 있죠 봄에 싸운다 봄철 임금 인상 시기를 맞아서 일본 노동계가 벌이는 투쟁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투 여름하자 하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노조가 연대투쟁을 벌이는데 그것을 하투라고 하죠 반복되는 몸살 같기도 하고 노조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박하기도 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남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는 소수 귀족노족, 강성노족 이런 말에서 보듯이 전체 회사원을 위한 이익단체라기보다는 그 진정한 속뜻이 변질되거나 마치 정치적인 집단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불거져서 진행되고 있는 경남 대우조선 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서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잠시 전에는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에 대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부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 거제, 통영, 고성 여기에 배를 만드는 조선 하청지회가 주관하고 있는 파업이 나라 전체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자 드디어 대통령이 나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경영신문은 대우조선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낙인을 찍었다 그렇게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앞서서 볼 수 없었던 어떤 돌파력으로 역대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종식이라는 원론적인 현실 대책이 나오자 한덕수 총리와 내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즉각 알아들었습니다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정식 노동부장관, 이창량 산업부장관이 부랴부랴 한데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담화문 합동담화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담화문, 담화문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반세기 전에도 늘상 들었던 말입니다 여야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선거를 앞뒀다든지 또는 폭력배 일제 소탕을 벌인다든지 혹은 좌익준동을 엄단한다든지 할 때 내무장관, 법무장관이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해서 온 동네 벼랑박에다가 담화문이라는 것을 써붙이기도 했었지요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계 장관 합동담화문 이른바 합동담화문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시곗바늘이 한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건 소소한 옆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마치 영혼 없는 장관들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자율적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언론 카메라 앞에서 횡대로 쭉 서서 사진 찍고 추경호 부총리가 대표로 담화문 낭독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입니까 뭐 어쨌든 합동담화문 불법이라는 말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프레임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긴 합니다 강성노조 그중에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행태는 거의 한국병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쪽은 경영자도 언론도 여론도 아니고 오로지 공권력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들이 노조를 잘못 길들인 책임도 있습니다 분규가 벌어질 때마다 마치 땜질을 하듯이 노조 요구를 하나씩 둘씩 들어주면서 뒷감당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도 없이 그때마다 임시 처방으로 사태를 해결해 왔던 것입니다 비단 민노총뿐만 아닙니다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버리고 때론 길거리와 광장을 뒤덮으면 그러한 행동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달콤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노조에게 학습시켜온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이란 말 그 표현도 그 자체로 너무 식상합니다 너무 상상력이 없습니다 뭔가 날가 빠진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미리 예고하고 투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노조보다 민노총보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훨씬 상상력이 기민하고 풍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조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니면 노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끈기 있게 노동개혁 관련 핵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권력 투입, 즉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킨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정부와 노조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장기적인 강경 대처가 벌어지고 노와 정부, 노정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곧 구덕이 무서워 창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돼버려서 결국은 한국병의 고질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구조선 하청 노조의 파업은 벌써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인 선박 도크 점고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루 피해액이 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벌써 제때 인도하지 못한 선박이 12척에 이릅니다 수주 계약도 줄율이 파괴당할 유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서 투신을 한다거나 신나를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다든지 하는 극렬투쟁도 불사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노조는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것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산업은행을 움직이고 그 산업은행이 긴급 수혈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 2부는 하청 노조의 선박건조장 1도크 점거농성이 정당한 쟁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퇴거 명령 그리고 그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조가 하루에 300만 원씩 물어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시대착오적입니다 여러분 민노총 금속노조 한 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594억 600억 쯤에 이르는 거대 조직입니다 하루 예산만 365일로 나눠보면 1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하루 예산의 53분의 1인 고작 300만 원 이행 강제금이 두려워서 농성을 중단할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농성은 항상 그렇듯이 소수의 극렬조합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무기 삼아서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8일 동안 불법 전거로 회사 매출은 5천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협력업체의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300만 원이란 이행 강제금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노총에게 불법 허가증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노총은 오래전에 정치 집단이 돼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권력의 비호 아래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경영주와 이 비조합원들을 예사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 비슷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돼 있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조직의 불법 행위를 마치 전태일 시대에 노동조합이 없던 이 공단 여공들의 생존권 투쟁을 대하듯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우선해야 할 법원이 한국 최대 권력 집단의 범법 행위에 대해 온정을 베풀고 있는 꼴입니다 하루 수백억 원의 손실이 쌓이고 있는데 노조에게 고작 하루 300만 원만 물어내라니요 지금 하청지회 노조원 7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옥포 조선소 제1도크를 무단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지회장이란 사람은 1,2방미터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이렇게 결박해서 갇히는 퍼포먼스 비슷한 상태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원 100여 명이 돌아가면서 그 앞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시너통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불을 붙인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관 도크의 위치는 지상 15미터 높이의 구조물입니다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에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마그렛 대처 총리가 생각납니다 기마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단속하고 그를 위해서 기동 전술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 아서 스키길 전국 탄광노조 위원장의 불법 파업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3년 전인 1981년엔 감옥에 소감되어 있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집단으로 단식 투쟁을 벌였었는데요 7달 가까운 투쟁에서 수십 명이 참회를 했고 그 중에 10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처는 그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처는 말했습니다 노조도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는 점입니다 역대 정권들도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 정권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또다시 빛바랜 낡은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